폰투데이 엘도노반 제품의 아이폰5 악어 가죽 케이스입니다. 지금 안쪽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쪽에는 엘도노반 정품을 인증하는 인증서가 들어있고요. 품지 보증서까지 함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품의 컬러는 뉴 오스타연블루 색상입니다. 아이폰5의 케이스를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장착이 가능하고요. 제품의 상단, 하단, 좌우, 외부 기능들을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게끔 제작이 되었고요. 제품의 소재는 천연 악어 가죽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